오늘의 영상은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몽이로 만들어 balls 오우 소스 한참 꼭 같이 먹으면 좋고 우유 어묵 처음 먹어보는 소스 너무 맛있게 먹엉 너무 맛있다 매일 매일 고소하고 또 먹으면 더 맛있는데 또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 이밥에 있는지 매운초가 맛있는데 매우 맛있고 저는 매운초가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엉 너무 맛있어요 햄깅은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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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맛도 있어요 너무 달콤하니 더 맛있어요 생각보다 감칠맛에 따뜻한 제거 그리고 모짜렐라에 넣어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바삭해요 치즈볼은 매콤한 맛이에요 치즈볼은 매콤하고 짭짤하고 진해요 치즈볼은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네요 바삭바삭 바삭 바삭 바삭바삭 이건 매콤한 짠은 이êtes 맨날까지 나왔어요 선생님의 양념이 조금 젤리 고춧가루 오돌뼈 모든 식감은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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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맛이죠 단무지 merchant 버섯과 잘 어울려요 매콤하고 달콤해요 집안에 매콤해서 매콤하고 맵을 좋아하거든요 고기맛에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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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이 좋아요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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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단단단단단단단 너무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